휴.. 휴.. 어.. 얍! 얍! 기압 소리 더 크게! contributions! 으아아.. 으음? 헤헉! 더 끝났다! 하하? 이따 추구할래? 도담아? 도담아 무슨 일이 있니? 음..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이 없어? 기분이 안 좋았어요. 기분이 왜 안 좋은데? 사실은 아빠가 갑자기 아프시거든요.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. 아빤 여태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. 도담이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구나. 아,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빠한테 표현해보면 어떨까? 그럼 아빠도 금방 나을 것 같고 도담이 기분도 좋아질 것 같은데. 도담아, 밥 먹... 어? 이 녀석이 어디 갔지? 달콤하게 잘 익은 걸로 골라주세요. 아빠가 멜론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. 돼지 저금통을 뜯어 아빠에게 줄 멜론을 산 도담이. 비록 사고 싶었던 로봇은 사지 못했지만 기분은 왠지 최고랍니다. 때론 내 것을 포기하고 전하는 것. 그게 사랑이랍니다. 약간의 느끼한 아빠를 부수하는 게 자기소통을 찾아요. 더하시면서 하는 것 같은 의견을 지금 같이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